제가 첫 번째 주자죠? 네, 제가 두 번째 갈게요 핸드메이징 그 다음에 지효가 다음 야, 내 거야 물 좀 물 또 저기 있어, 물 또 저기 있어 내가 갖다 줄게 아, 재밌겠다 우리가 만드는 거를 이분들이 제가 사용하시면 받으시는 거예요, 그쵸? 잘 만들어야겠다 아, 이게 약간 생각 괜실이 없음이나 또 생각이나 사랑이란 게 비슷한 걸까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내 맘을 모르죠 Be with you Crying cry Don't ever cry 슬프지 않게 바래, baby 사랑 이제야 알겠죠 Fly fly Forever fly 너와 둘이 온종일 평생 I want you I want your love 그대 맘속엔 내가 없나요 나 혼자 쉽게 될 일이라면 마음 졸이며 마음 졸이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담요 없나, 담요? 지효, 담요 하나 주세요 자, 이제 갖다 주세요 오빠 많이 맞춰야 돼요, 많이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뽑으면 된답니다 네 네, 열어주세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덮으면 돼 Be 애태우지 않고 내 거인데 하고 싶은데 Be with you 어색하게 걸어 가긴 뭔가 네 우리 사이에 적당한 부부 네 처음에 우리 서민이부터 하죠 서민아 너가 많이 하니까 네가 춤을 잘 추니까 네 어려운 거 나오면 어떡하지? 자 그러면 그쪽에서 보고서 우리한테 포인트 안무를 설명해 주면 네 우리가 그걸 맞추는 거예요 제목과 가수 제목과 가수 저기서 너 나오는 거 따라서 하면 돼 다음에 종국이가 가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내가 가고 얼마 정도일까 너와 내 눈이 마주친 그 순간 boom 떠난 꿈이 나는 검은 밤 yeah 어떡하면 널 헷갈리지 않게 할까 진실이 없음이나 또 생각이나 사랑이란 게 비슷한 걸까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내 맘을 모르죠 I will have you I will be with you 둘 만의 둘 만의 시간이 시간이 당장 은어칠 줄 몰라도 바로 널 안에서 잠을 맞추는 거 장어 덮방을 왜 이렇게 못 맞추어? 야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를 왜 몰라 형 물고기를 스태미나 야 그 아비에 덮어서 먹는 거 장어 덮밥이 우리나라는 거 아니 스태미나에다가 장어하면은 물이 안 나 근데 나 세 글자 놓으라 했지 아, 싸우지 마세요, 하시. What is the most memorable episode? 그러니까, 심리앤마 가장 재밌었던 episode인데 야, 제가 이걸 뽑기가 힘들죠, 그죠? 아, 힘들긴 하죠. 아, 저희가 이제 네비스 스윙. 아! 네? 뉴질랜드 같다. 아, 저희 있습니다. 네비스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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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은 어떨까요? 기쁨. 달리는 거 달링맨이 뭐예요? 기쁨. 기쁨. 내 앞에 그대 품이 있고 내 거인 듯 느끼고 싶어 요! 넓으면 기침이 나온 듯 콜록했지만 싫은 웃음이 나온 걸 가린 거야 단때로 피곤해 그런 듯 하품했지만 너무 좋아서 눈물이 흐른 거야 난 감출 수 없어 나의 감정 왜냐면 난 너가 너무나도 간절하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라고 말해줘 바랍고 말해줘 다가도 되죠 Be with you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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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never cry 슬프지 않게 말해, baby 사랑 이제야 알겠죠 fly, fly, forever fly 너와 둘이 온종일 평생 I want you I want you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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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지 않게 말해줘 atm 신